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바깥에 누숙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애심입니다. 2,000원짜리인데 30% 할인하면 1,400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아이들은 박하장인데 이렇게 목대 형성이 되어 있고 두스도 굉장히 많아요. 밥이 좋습니다. 여기는 블루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알붐입니다. 알붐도 다글글하니 예쁜데요. 밥도 많고 이거는 겨울에 노즈에서 월동 가능합니다. 이거는 매직젠 골드였고요. 다글글하니 예쁜데요. 밥도 많고 이거는 겨울에 노즈에서 월동 가능합니다. 이거는 매직젠 골드였고요. 이쪽에는 홍옥이 아직 물이 덜질 않아가지고 파릇파릇하네요. 이것도 1,400원짜리고요. 이쪽에는 너우가 있습니다. 너우도 1,400원이고요. 여기는 둥근잎 비츠리대 뒤에는 홍매원 여기는 우주모기 대품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염자 있고요. 여기는 블루엘프 중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7,000원 만 원이니까 30% 할인 7,000원이고요. 적기성에 꽃대가 많이 올라왔네요. 레티지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위솔도 있고 화이트 그린이하고 백모단하고 구입하러 왔거든요. 백모단 한 포트에 1,400원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새 포트 구입을 했고요. 알금이라든지 여기에 네비넛 있고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세 100만원짜리 염자 있고요. 한나무에 미니 염자와 일반 염자가 같이 있는 아이예요. 트레이드 마크로 되어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주르륵 있고요. 마리드금 굉장히 예쁘죠. 아메스트로금 이거는 10만원짜리니까 30% 할인하면 7만원입니다. 포스가 멋지네요. 그리고 여기는 스노우 샤워가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2,000원짜리 8,400원이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는 시너링 파키포리아 이렇게 있고요. 파키포리아도 12,000원짜리니까 8,400원입니다. 파인노즈도 12,000원이니까 8,400원 되고요. 이 아이 되게 예쁘죠. 크림이란 라인인데 2만원이니까 할인하면 14,000원 되겠습니다. 아가보이데스 15,000원이니까 할인되는 금액은 10,500원이고요. 저쪽 안으로도 많이 있어요. 들어가보시면 안으로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환엽 블랙윙크라는 라인인데요. 20,000원이니까 14,000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몽슈슈가 있는데 꽃대는 제거한 것 같아요. 스틸아트 있고요. 에보니 퀸 24,000원 30% 할인하시면 되고요. 파스텔 철하 5,600원 아이보리 14,000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보리는 5만원이네요. 할인하면 3만5,000원 되고요. 되게 커요. 군생이고요. 자연군생입니다. 이쪽에는 샤몽인데 12,000원이니까 8,400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화분들은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예쁜 화분 보여드리면서 쭉 갈게요. 이 위에 있는 칸은 할인이 안 되는 금액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70% 할인되는 화분들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예운 화분이 있네요. 이 아이들은 할인이 되지 않는 화분들인데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비운세 무지개 금이네요. 3만 원이니까 할인되면 2만 1천 원입니다. 굉장히 예쁜 색깔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레드콘 있어요. 이 아이들도 12,000원이니까 8,4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사랑과 전쟁 16,000원이니까 12,200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스노우 클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TM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큽니다. 12,000원이니까 이 아이가 8,400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글따글하니 엄청 예쁘게 생긴 TM이고요. 여기 푸에블라라는 아인데 이렇게 14,000원이니까 8,800원 9,800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30% 하면 9,800원 이런 거는 환엽스럽죠? 그리고 일렉트로 멋집니다. 부스가 물이 조금 빠진 아이도 있고 이렇게 새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는 노야레보니가 있고요. 여기 샤포테도 나왔어요. 샤포테도 물들면 예쁘죠? 이 아이는 선인장 연구소에서 개발한 희귀다육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레드 파우더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0,000원이니까 30% 해서 14,000원 되겠습니다. 이쪽에 메비우스 금이 있고요. 20,000원이니까 30% 할인하면 14,000원 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금질도 이렇게 약간씩 들어가 있고요. 핑크 스팟 이 아이도 예쁘죠? 물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스파이시 라는 아이도 있고요. 이런 거는 한 두 당 만 원 이라는데 여기서 쌍두도 10,000원이니까 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시오 적금이고요. 12,000원 이니까 8,400원 되고요. 쌍두들이 많아요. 외두는 조금 크고 쌍두는 조금 작은데 두수가 좋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후렌뉴가 나왔는데요. 후렌뉴도 보면 12,000원 하니까 8,400원 인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자구도 품은 아이도 있고요. 쌍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후렌뉴가 엄청 큰아이가 나왔고 핑크페페라는 아이도 있고 홍치아 척아 이렇게 있고요. 원종 공랑 금이 이렇게 큰데 14,000원 입니다. 여기 보면 백무단이 세포트가 있고 화이트 그린이와 후렌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매한 아이들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가려고 해요. 사은품으로 이렇게 증정되는 아이들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 레드 콘 금 이라는 아이가 이 아이들 시세가 20만원 이상 10만원 이신 이신 분들께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증정되는 금액들 이렇게 써놓으셨고요. 신품정으로 피그란 아이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30% 할인된 금액 7천원 3 8만원 이상 이시면 유아이를 받아가시는 거고요. 피멍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는 벌써 다 나가고 여기 많이 있었는데 다 나가고 이거 두 개 있고요. 이쪽에 세 개가 있고요. 기뎌 있고 이런 건 멀로 금 입니다. 30% 할인된 금액은 7,000원이고요 라우이가 있고요 화이트그린에는 30% 할인된 금액 5만원 이상이면 증정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사랑과 전쟁이랍니다 이것도 신품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금틀도 들어갔네요 이거는 3만원 이상이시면 할인금액 5만원 이상이실 경우에 증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원종예분이 실생인데 30% 할인된 금액 3만원이면 증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찍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춰드릴게요 여기 써놓은 금액에서 모든 아이들의 현금가 결제시 3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엑시타조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언박싱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